공간의 새로운 혁신 비빅 거꾸로 쓸 때는 편하지만 낭비가 심한 펌프형 용기 때문에 고민이라고 지구를 위해 환경을 위해 또 나를 위해 이제 개념있게 소비해봐 남아서 버려지는 잔량 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인 거꾸로 수납함 얼마 안 남은 샴푸 화장품도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지 거꾸로만 있으면 필요한 물건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어 탁 트인 오픈형으로 숨겨지는 물건 없이 보이니까 제품 찾는 시간까지 전략해준다니까 작은 화장품부터 사무용 필기구, 큰 샴푸통까지 거꾸로의 탄력 있는 실리콘 줄을 자유자재 내 마음대로 디자인해봐 어떤 크기의 물건도 세워서 보관할 수 있고 2단 구성으로 높이 조절도 가능하다고 어디에나 공간 활용 100% 스마트 수납이 가능한 거꾸로 정말 편해! 미니멀한 디자인이니까 인테리어도 확 살려주는 거꾸로 인테리어 소풍처럼 느낌 나지? 공간의 새로운 혁신 비빅 거꾸로 인테리어 소풍이 가능한 거꾸로 인테리어 소풍이 가능한 거꾸로